안녕하세요. 저는 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그라피를 6ft under teach you my choreography. 시작합니다. 왼발이 빠져나올 때 오른손이 머리를 감싸면서 크로스. 다시 반대로 돌아나가고 왼발로 중심이 건너갈 때 왼팔을 위로 오른발을 누르죠. 돌려서 뒤집을 때까지 연결. 왼발 놓고 오른발로 바꾸면서 왼발을 생킥. 원. 내려놓으시고 호흡을 들어서 오른발 플렉스로 굴리듯이 밀면서 팔이 후. 팔꿈치는 밑에 상체는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 놓고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발이 돌아오면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감아서 오른손은 위 왼손은 옆으로.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왼발이 올라올 타이밍에 오른손으로 브러쉬로 쓸어서 호흡. 놓치면서 왼발이 브러쉬. 이때 왼팔이 앞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 센터를 지나서 프론트까지 연결.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건너가면서 오른발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리고 내리면서 플리에 할 때 왼손이 뒤로 갔다가 오른팔이랑 감아 들어오면서 머리 뒤로 가고 왼발을 짚으면서 뒤에서 가장 빼내서 프리페어까지가 파트 1입니다. Let's do it.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안대당 턴으로 안대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짚고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풀턴을 뛰시고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턴을 도셔서 무엇을 하던가에 오른발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뒤로 짚을 때 팔을 빠르게 올려서 열릴 때 다리는 발끝은 오른쪽 팔은 왼쪽으로 열려서 호흡을 한번 걸고 내려놓으시면서 손이 반대로 들어오고 볼체인 들어오시고 이때 다리가 왼쪽에서 론드장으로 나와서 그대로 왼발 끝쪽으로 에피티드로 매달리고 그대로 앉을게요 오른쪽 발등을 대고 앉으셔서 왼발 스윙 굴러서 무게중심을 왼발에 두시고 오른발 피면서 써클 후 후 왼쪽 귀가 왼쪽으로 내려올 때 다시 왼발을 내려놓고 스윙 그 다음에 오른발을 펴서 들어가시면서 오른발을 짚고 왼발을 위로 하고 왼쪽 무릎으로 내려놓으면서 하나 둘 셋 일어나시고 뿌리로 후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입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입니다 8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2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2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4 6 14